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법석관광중고 시즌2의 진화를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다. 어떤 단어가 있었죠? 동사, dn, dn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숫자를 물어보는 음운대명사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요, 십 미만의 수를 예상해서 몇, 며칠하는 단어,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지, dn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0분 동안, 20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의 양,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동사 뒤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뭐할 때, 뭐뭐할 때라는 말을 할 때는, 자, 우리 단어 뒤에 어떤 걸 붙였었죠?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요. 샤머샤머 더 시허, 샤머샤머 더 시허와 샤머샤머시, 샤머샤머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요, 재미있는 핵심말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문장,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빨간 편을 들고 성주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뭘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문장과 동일하겠죠. 자, 이와 같이 쉽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다는 동사,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dn, dn, dn이 생각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dn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뜻으로 사용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1시, 2dn, 2시, 2dn, 3시, 3dn,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어보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잔돈이나 환전한 돈을 줬을 때 한번 세워보세요. 확인해보셔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했었죠?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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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배울 겁니다. 주문하다는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자, 무엇을 주문하다? 주문하다는 동사 뒤에 무엇을? 음운대명사, 뭘 사용할까? 다시? 샤머, 샤머를 쓰겠죠. 이때 주문하려고 하다, 이와 같은 뭐 뭐 하려고 하다 의지를 나타낼 때 동사 앞에 뭘 붙였었나요? 그렇죠. 야, 야우를 붙였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한번 정리해볼까요? 손님은 뭐 뭐 하려고 하다, 주문하다, 무엇을? 이러한 패턴이 아닐까요? 자,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닌, 야오, 디엔, 샤머. 닌, 야오, 디엔, 샤머.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다같이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개인인 나, 차이단 마. 개인인 나, 차이단 마.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여 본다면 메뉴판 가져올까요? 라는 문장과 동일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보여주던 동사에 주목하지 말고 가져오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었네요. 손에 들고 오다, 가지고 오다. 동사 뭘 사용했었나요? 다같이. 나, 나라는 동사가 생각나시죠? 그리고 손님에게, 당신에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개이 뒤에 사람이 오고 그리고 그 단어는 동사 앞에 쓰였을 거예요. 이러한 패턴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당신에게 전화 걸다. 개인인 나, 개인인 나. 그녀에게 사주다. 게이단 마이, 게이단 마이. 그래서 당신에게 가져오다. 어떻게 말할까요? 개인인 나, 개인인 나. 이런 패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다음 무엇을 봤더니요? 메뉴판이 보입니다. 메뉴판. 메뉴판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면 음식이 적혀진 목록, 음식 목록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단어 뭐가 있었죠? 차이, 차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목록을 의미하는 단어 다같이 딴, 딴 합쳐서 차이, 딴, 차이, 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딱딱 갖다 붙여 볼까요? 자, 누구누구에게, 손님에게 가져오다 메뉴판을 까. 요런 패턴 아닐까요? 자,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개인인 나, 차이, 딴 마. 개인인 나, 차이, 딴 마.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주문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로를 받더니 주문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여요. 이걸 쉽게 받아들인다면 손님께서는 시키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라는 문장.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다, 시키다, 필요하다는 동사. 오, 그렇죠. 배웠던 단어 뭐가 생각납니까? 야, 야, 야우가 보이네요. 근데요. 주문받았습니다. 시켰습니다. 원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뭐뭐 했다라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뒤에 뭐를 붙일까요? 다같이? 러, 러, 러를 붙여서 뭐뭐 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닛여 아울러. 당신은 시키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라는 문장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뭔가 봤더니 다같이 이훤, 이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숫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양사라는 게 온다 그랬죠. 이때 훤이라는 단어는요. 뭘 세는 양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목, 목을 나타낸 단어. 1인분, 2인분, 3인분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용해보면 1인분을 다같이 이훤, 이훤, 2인분을 량훤, 량훤, 3인분을 싼훤, 싼훤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봤더니 뭐냐 봤더니요. 불고기라는 말이 뭐예요, 불고기. 자, 불고기라는 말은요. 고기를 구운 거겠죠. 그래서 굽다라는 동사, 카오, 카오, 고기라는 단어다 같이 루, 루가 합쳐져서 카오, 카오, 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명 앞에 카오, 카오자가 보이면요. 아, 구운 거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왕 나온 거, 고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자, 먼저 소고기, 뉴로, 뉴로, 돼지고기, 주로, 주로, 닭고기, 찌로, 찌로, 그리고 양고기, 양로, 양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보이는 양꼬치라는 단어 보이죠? 양꼬치라는 단어는요. 이와 같은 양로를 사용해서 자, 고기를 꽤 찼다, 꽂아놨다라는 추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요. 양로, 주안, 양로, 주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어는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그냥 쓰지 않고요. 자기네 발음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을 있어 보이는 말로 음역이란 말 써줍니다. 그래서 햄버거라는 단어를 햄버거라 쓰지 않고 함바오, 함바오,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바꿔놨어요. 자, 그리고 세트 메뉴, 세트 메뉴가 뭘까 봤더니요. 세트를 의미하는 단어 다 같이 타오, 타오와 음식이나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 같이 찬, 찬이 합쳐져서 타오, 찬, 타오, 찬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자, 손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뭐를? 1인분의 불고기, 햄버거, 세트 메뉴를 이런 구조 아닐까요? 자,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닛여울러 2분, 카우로 함바오, 타오, 찬 닛여울러 2분, 카우로 함바오, 타오, 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드시고 가실 건가요? 가지고 가실 건가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시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가요? 뭐뭐 할 건가요? 뭐뭐 할 건가요? 이걸 쉽게 받아들여 본다면 뭐뭐 할 겁니까? 아니면 뭐뭐 할 겁니까? 어? 우리 배운 적 있죠?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이와 같이 뭐뭐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양자의 선택을 물어보는 음운 표현. 선택음음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이러한 기본 패턴은요. 시, A, 짤, 하이, 시, B 시, A, 짤, 하이, 시, B 물음표, 물음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근데 보통 이때 앞에 붙여주는 시는 생략을 많이 하고요. 그 가운데에 쓰이는 하이, 시는 뭐뭇이 아니면 이라는 접속사 역할을 해요.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당신이 갈래요? 아니면 제가 갈까요? 라는 문장 만들라 그러면 닌치, 하이, 시, 워, 취 닌치, 하이, 시, 워, 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맛있나요? 아니면 저것이 맛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그러면 A라는 자리와 B라는 자리에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먼저 A라는 자리에 드시고 가다라는 말은 즉, 여기서 먹다라는 말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다 자, 이, 저, 리, 취 자, 이, 저, 리, 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가지고 가다라는 말은 즉, 들고 가다, 몸에 지니고 가다라 그래서 우리가 따이조, 따이조 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뭐해서 가다, 뭐뭐하고 가다라는 문장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보통 동사 뒤에 저, 저, 를 붙여서 뭐뭐해서 가다, 뭐뭐하고 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용해 본다면요. 손에 들고 가다 어떻게 말할까요? 나, 저, 나, 저 운전해서 가다 어떻게 말할까요? 다 같이 카이조, 카이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 본다면요. 손님은 뭐뭐이다, 어디어디에서, 여기서 먹다 아니면 몸에 지니고 가다, 가지고 가다 이러한 패턴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닌시 짜이쩜 리츠 하이시 따이조 닌시 짜이쩜 리츠 하이시 따이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다섯 번째 문장 보입니다. 다 드신 후 정리는 셀프입니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밝은 세 편을 들고 성의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로가 뭐냐 봤더니요. 다 드시다 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다 드시다, 즉 다 먹다 이와 같이 동작의 결과가 다 뭐뭐하다 라고 말을 할 때는요. 보통 동사 뒤에 완, 완을 붙여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패턴을 한번 응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다 보다란 말은 칸, 완, 칸, 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 팔다 다 팔다란 말은 마이원, 마이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다 말하다 다 말하다라고 말할 때는 수어, 완, 수어, 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라는 말은 치완, 치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 봤더니 다 먹은 후에 다 먹고 나서라고 했을 때 머만 이후, 머만 후에라는 단어는요. 이와 같이 문장 뒤에다가 호 또는 두 글자인 이 호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다 먹은 후에 어떻게 말할까요? 치완호 치완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로를 봤더니 자, 정리는 셀프입니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자,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직접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 나왔다? 문장 앞에 뭘 던져라? 칭 칭을 던져주고요. 본인이 직접 자신이 직접이란 말은 쓰지 쓰지 소 이 말은 우리말의 한자어 자기와 동일한 한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다라는 동사 우리말의 한자어 정리란 한자 동일해요. 정리 정리란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 본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 먹다 다 뭐뭐한 후에 뭐뭐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정리하다 이러한 구조가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치완호 칭 쯔지 정리 칠 완 호 칭 쯔지 정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패스트 부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언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문하신 음식을 확인해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확인하다 라는 단어는 최 런 최 런 이라고 하고요. 동사 뒤에 붙여 좀 뭐뭐 해보다 시도의 어감을 나타내는 이샤 이샤 를 붙여 확인 좀 해보다 라는 표현은 최 런 이샤 최 런 이샤 라고 합니다. 뭐뭐 와 뭐뭐 과 라는 단어 끈 끈 당신을 사용해 당신과 라는 표현은 끈 끈 끈 닌 이라고 하는데요. 당신과 확인 좀 해보다 라는 표현은 끈 닌 끈 끈 끈 끈 런 이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라는 단어 잘 잘 를 넣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잘 끈 닌 끈 끈 런 이샤 잘 끈 닌 끈 런 이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끈 닌 끈 런 이샤 잘 끈 닌 끈 런 이샤 이샤 햄버거 라는 단어는 한바오 한바오 라고 하는데요. 한개의 버거 버거 단품은 이거 한바오 이거 한바오 이거 한바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돈이란 표현은 한비 한비 였죠. 그래서 삼천원 이라고 말할 때는 산치엔 한비 산치엔 한비 산치엔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거 세트에서 세트라는 단어는 타오찬 타오찬 이라고 하구요. 오천원 이란 표현은 오치엔 한비 오치엔 한비 오치엔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사용해 버거 단품은 삼천원이고 버거 세트는 오천원 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거 한바오 산치엔 한비 한바오 타오찬 오치엔 한비 이거 한바오 산치엔 한비 한바오 타오찬 오치엔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바오 산치엔 한비 한바오 타오찬 오치엔 한비 이거 한바오 산치엔 한비 한바오 타오찬 오치엔 한비 어떤 음료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거나 다른 음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해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종류라는 표현은 나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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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구요. 원하다 라는 단어 야 야 어느 종류를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은 야오나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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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라는 단어는 컬러 컬러 라고 하구요. 사이다 라는 단어는 치수에 치수에 라고 하는데요. 콜라 사이다 어느 걸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컬러 치수에 야오나이종 컬러 치수에 야오나이종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컬러 치수에 야오나이종 컬러 치수에 야오나이종 다른 것이라는 표현은 치타드 치타드 라고 하구요. 뭐뭐로 바꾸다 라고 사용할 때는 환청 환청 을 쓸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을 합쳐서 다른 것으로 바꾸다 라는 표현을 환청 치타드 환청 치타드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뭐뭐로 할 수 있다 라는 조동사 可이 可이 를 넣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可이 환청 치타드 可이 환청 치타드 라고 사용할 수 있구요. 음료 라는 단어는 인력 인력 라고 하는데요. 음료는 다른 음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인력 可이 환청 치타드 인력 可이 환청 치타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 可이 환청 치타드 인력 可이 환청 치타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거나 음식이 다 됐을 때 불러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드릴게요. 5분간 5분 동안 이라는 표현은 우펀종 우펀종 이라고 하고요. 어림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정도쯤 이라는 단어는 주어요 주어요 라고 합니다. 5분정도 5분쯤 이라고 나타낼 때는 5분정 주어요 5분정 주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다리다 라는 단어 等 等 等 5분정 주어요 等 等 5분정 주어요 等 준비하다 라는 단어는 準備 준비 라고 하는데요. 잘 끝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 好 好 문장 끝에 완료는 나태는 了 了 를 붙여 다 준비되다 라고 표현할 때는 準備好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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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르다 외치다 라는 단어는 喊 喊 이라고 하는데요. 조동사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단어 会 会 를 쓸 때는 문장 끝에 德 德 를 붙여 부를 것입니다. 라고 쓸 때는 会喊 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我们 당신들 李門 을 넣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부를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我们 会喊 李門 德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표현을 합쳐서 다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準備好了 我们 会喊 李門 德 準備好了 我们 会喊 李門 德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準備好了 我们 会喊 李門 德 準備好了 我们 会喊 李門 德 영업시간이나 런치타임을 알려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연습해볼게요.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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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요. 24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二十四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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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하다 라는 단어 引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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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十ら 二十四小时 引燃 ㄦ 十四小时 五十 studios 二十四小时 引燃 二十四小时 引燃 乘 二十四小时 引燃 三十四小时 引燃 十儘 아침시간 런치타임은 우찬시젠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시 할 때 시는 点 이라고 하는데요 11시 라고 말할때는 十一点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라는 단어 下午 下午 를 넣어 오후 2시는 下午两点 下午两点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什么부터 라는 단어 中 中 什么까지 라는 단어 到 到 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라는 표현은 中十一点到 下午两点 中十一点到 下午两点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타임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니다. 라는 표현은 午餐时间 中十一点到 下午两点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확인 학습을 통해 다시 한 번 짚어 볼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再跟您確認一下 음료는 다른 음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24시간 영업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 표현 한번 짚어보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분, 2인분 하는 이러한 몫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단어 fun, fu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인분을 나타낼 때는 이 fun, 이 fun이라고 하고요. 2인분을 나타낼 때는 량 fun, 량 fu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이와 같은 양자 선택을 물어보는 음음문 형식, 어떤 게 있었죠? 시, a, 하이, 시, b, 물음표. 시, a, 하이, 시, b,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뭐, 하다 라고 해서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표현, 어떤 형식을 취했었죠? 동사 뒤에 완, 완을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 한 이후에, 뭐, 한 후에 라는 표현, 어떤 형식을 취했나요? 두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요. 샤머샤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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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머샤머이허, 샤머샤머이허, 샤머샤머이허 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일찍!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